안소미 안소미. 임신 6개월 행복한 가정 꿈법 비디오스타에서 개그우먼 안소미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22일 방송된 mbc 에버리원 비디오스타는 국주 결혼자 불타오름의 특집으로 꾸며졌다 함소원, 지서연, 안소미, 이은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안소미는 2세의 계획을 묻자 저는 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소미는 임신 6개월이다 저는 어릴 적부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던 사람이다 제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김숙은 안소미씨 9월 말에 출산할 때 순산하라고 덕담을 남겼다 안소미 또한 지난달 동갑내기 회사원과 1년 4개월의 열애 끝에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어가다 진정한 가정 아 진정한 가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